뭐? 무의지보험 10%짜리가 8월 13일날 없어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얼마나 불세하게 팔리는데 진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난리 났습니다 8월 13일자로 금융감독원에서 무의지보험 10%짜리 황금평을 판매 중지라는 지지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무의지황평 50%짜리 그리고 표준형 기본형 상품만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상품은 무의지황평 10%보다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고 많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금융당국에서 왜? 도대체 왜? 무의지황평 10%짜리를 판매를 종료해야 한다고 권고상이 나왔을까요? 해지황금이 별로 없는 무의지나 저해지당품은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선을 보았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무의지보험의 규제를 아주 완화시켰습니다 당시 금융감독과 보험회사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보험에 가입했다가 금방 해지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 상품은 가입 첫해 유지율이 15% 정도 2차원도에는 10%에서 15% 정도 해지가 한다고 합니다 보험 입장에서는 무의지 상품의 경우 오히려 해지가 많을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무의지보험이 엄청나게 팔린 반면에 실제 해지하는 분들은 훨씬 보험사들의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기본적인 해지수요를 가정하여 보험료를 깎아준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험사가 고객들의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쌓아두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회계와 지급여력제도가 도입이 되며 책임준비금이 급격하게 늘어서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이 해지왕금이 지나치게 낮은 무의지보험 10%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대로 놔뒀다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역성 악화가 심해지면 판단했기 때문에 무의지왕금 10%를 없애는 이유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무의지보험의 해지율을 일반 표준형 보험처럼 생각해서 보험료를 아주 저렴하게 책정되었는데 고객들이 해지를 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보험금이 지금 여력이 돼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무의지왕금 10%를 보험을 종료시키라고 즉 8월 13일자로 종료를 시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무의지보험의 해지율을 일반 표준형처럼 생각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판매를 되었는데 해지를 안하기 때문에 미래의 보험금 지금 여력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무의지보험 10%짜리를 보험을 종료시키라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고객들이 해지를 안해서 무의지보험을 없앤다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의지보험은 납입기간 동안에 해지를 하며 해지왕금이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납입 후에 해지왕금이 발생이 되는 구조로 상품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납입기간에 해지하면 돈 15원짜리 안 나오기 때문에 납입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납입 이후에 해지를 당연히 안 하겠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다 납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 나이도 먹고 또 질병도 있으면 나중에 절대 해지를 안하고 보장을 유지한다는 거죠 90세 100세 만기 때까지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판매가 됐는데 해지도 안 하고 보장만 쭉쭉 보장만 받으면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의지보험 10%를 빨리 없애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보통 무의지보험 10%짜리랑 50%짜리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한 10% 위주로 마인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형이나 표준형에 비해 10%짜리가 진짜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요 표준형이나 기본형은 거의 지금은 가입을 안 하겠죠 하지만 8월 13일 지나면 50%짜리랑 그리고 기본형 표준형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두 상품에서 50%형만 가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에 8월 13일자에 종료되는 것은 가장 손해율이 높은 무의지왕평 10%짜리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험 중에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앤손해보험의 무의지 10% 그리고 50% 그리고 표준형 기본형 보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30세 여성기준의 90세 만기로 나비 면제형 상품에 대해서 예시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30년간 구입세 만기로 하구요 암 5천 유사암 2천 내열과 허혈성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한 보험료 산출 결과 10%형은 보험료가 55,155원 나오며 50%형은 58,724원 기본형 표준형은 73,700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같은 보장이라고 해도 10%형이 50%형에 비해서 보험료 차이가 3,569원 차이가 나구요 또 표준형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죠 18,545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보장은 그대로지만 나중에 황금류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의지 10%형으로 했을 때 30년 납입했을 때 원금은 1985,5,800원으로 납입을 하게 되며 해지 황금률은 9%이며 나중에 해지했을 때 194만 4,755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해지 황금률이 달란 고장 이정도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자 50%형은 30년 납입했을 때 원금이 2,114만 640원으로 납입을 하게 되며 해지 황금률은 50%형 했을 때 46%이구요 해지 황금률은 972만 3,766원으로 해지 황금률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표준형 보험으로서 30년 납입했을 때 완납했을 때 원금은요 2,653만 2,100원으로 납입을 하게 되구요 황금률은 61%구요 61% 금액은 1,641만 801원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황금률은 매우 높은데요 황금률이 높다가 점점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100세대나 90세 만기 때는 0원, 제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지를 안했을 때는 가장 저렴한 10% 황금률이 가장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나중에 해지 황금률을 생각을 안한다고 하면 표준형, 기본형, 아주 비싼형 보다는 아무래도 가장 저렴한 50%형, 더 저렴한 10%형이 가장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지 황금률이 없어서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보험료는 안 내도 되고 보장만 받는데 해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보장을 받는다면 50%형, 기본형보다는 10%형이 가장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표준형 상품은 예전 전통적인 보험으로써 가입 1년 이후에 해지 황금이 발생이 되구요 꾸준히 해지 황금금이 50%, 60%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높은 시점에서 황금률이 점점 내려갔다가 나중에 보장 만기가 끝날 시점에서는 제로, 영원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표준형이 납입기간에도 해지 황금이 발생이 되고 해지 황금률이 무해지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황금이 제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해지에 비해서 높은 보험료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구요 보통 표준형과 무해지 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성비 정말 높은 N사의 어린이보험이 굉장히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보험을 순수하게 보장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저렴한 무해지 황평 10%형을 추천해드리구요 8월 13일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정말 서둘러서 심사 후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구요 그 이후에는 솔직하게 무해지 황평 50%가 가장 저렴하긴 하구요 하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무해지 황평 50%형도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판매가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N사의 손해보험에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10%형, 50%형 그리고 기본형 표준형에 대해서 제가 예시해드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보험료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10%형을 적극 추천해주구요 이 N사의 어린이보험 외에도 성인보험이나 타사같은 경우도 거의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수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10%형 8월 13일 전에 무조건 가입을 꼭꼭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구요 자 오늘 보험망의 한주평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보험은 8월 13일, 13일에 금요일밤입니다